경쟁 차량들의 이런 도전이 많을 것 같아요. 한국에 출시된 자동차들 중에서 골프와 라이벌로 생각할 수 있는 차는 어떤 게 있을까도 궁금하거든요. 최근 소비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해치백 중에 하나가 최근에 출시한 벤츠 A 클래스입니다. 골프와는 경쟁 상대가 되겠죠. 며칠 전에 제가 두 차를 동시에 타봤는데요. 동력 성능에 있어서는 골프가 조금 더 위에 있었습니다. 배기량이 약간 더 높고요. 출력이 높으니까요. 그리고 엔진 자체도 초기 반응이 굉장히 뛰어나고요. 출력 자체를 A 클래스보다 조금 더 길게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석 기자님은 라이벌을 어떤 차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일단 동급 차들이 아주 많은데요. 해치백들은 대부분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. 국내에서 보면 I-30 같은 차들이 골프를 겨냥해서 나온 차고요. 또 포드에 포커스라는 차가 있어요. 그 차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차인데 그것도 아주 골프의 강력한 경쟁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